안녕하세요. 슈비즈의 대성지아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기 때문에요! 짠! LM 프로덕트에서 나온 스트랩입니다. 어쿠스틱 전용 스트랩으로 나왔어요. 원래 LM 프로덕트는 악기용 스트랩 전문 생산 기업이고요. 3대가 함께하는 가족 경영 기업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정말 전체 수공예로 제작이 되었고요. 어쿠스틱 시리즈 핸드메이드 스트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쿠스틱 전용이다 보니까요. 보통 스트랩은 5cm 정도의 폭이 있어요. 얘는 3인치 7.62cm 정도의 넓은 웨빙을 자랑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죠. 그리고 천연 섬유인 코튼실 등을 블렌딩해서 뭔가 있어 보이는 빈티지 느낌의 직조 방식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고급 야구 글러브에 사용되는 천연 가죽 재질을 두 겹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더 부드럽고 매구성도 훨씬 더 좋아졌고요. 그리고 스트랩 스타일의 끝에 길이 조절할 수 있게끔 보통 어쿠스틱 스트랩 하면 이쪽으로만 넣었다 끼웠다 하는 길이 조절만 가능했는데 얘는 금속 재질의 크롬도금을 적용을 해서 길이 조절에 훨씬 더 유용하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패션업으로 하면서도 유니크한 그런 느낌 밴티지하면서 통기타에 어쿠스틱 기타에 좀 어울리는 그런 스트랩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4가지 색상으로 지금 여러분들의 고를 수 있게 되었고요. 가격대는요. 65,000원 정도로 좀 고급스러운 가격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편안한 연주감에 어쿠스틱 스트랩이라는 걸 착용해 보시면 알 것 같네요. 여러분들 LM 프로덕트의 스트랩 어쿠스틱 시리즈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